나스닥은 5일 금리 하락에 사상 최고채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은 0.90% 오른 18352.76으로 마쳤습니다. 바오존스도 0.17% 오른 39375.87로 마감했습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림세를 계속하며 전위보다 0.08%포인트 하락한 4.18%로 마감했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서 0.72달러 내린 83.16달러로 마쳤습니다. 애플은 전위보다 2.16% 오르며 52조 신고가를 찍었고 테슬라는 2.08% 상승했습니다. 엔비디아는 1.91% 하락했습니다. 스톡티브이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